리허설 됐습니까? 이쁘게 나와요? 이쁘게 나와요? 이쁘게 나와요? 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구요 네 그렇게 되시면 돼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됐습니까 계세요? 친구가 자꾸 나가라고 해도 해주세요 아 친구가 아니라 제가 나가라고 하는데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긴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인사야 이 커피 너무 잘 마시겠어요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인사야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솔직히 그걸 보... 됐죠? 됐어요? 왜 자꾸 카메라 또 피해 다니세요? 야 이쪽으로... 아이 아이 안돼 잘해주세요 왜? 이거 그 분이다 광고 떠 있는 분이다 괴리에요 잠깐만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인축전을 따라주세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따라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좋아하세요 사랑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게 지금 뭐지 이게? 설날의 새해 인사 부모님 따라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 한 1분만 생각해 1분만? 역시 뭐 똑똑하지 좋아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